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더런입니다. 여러분은 커트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커트로 아무리 예쁘게 형태를 잡아놔도 전체적인 질감 표현이 추잡스럽고 어설프다면 완성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미용이라는 건 불필요한 볼륨감은 죽이고 볼륨감이 필요한 곳은 상대적으로 극대화시켜주는 거랍니다. 뭉뚝한 커트선 가볍게 만들어보겠다고 죽어라 틴링으로 조져봐야 잔머리만 풀풀 날리고 커트선은 망가진 경험 있으시죠? 질감과 양감도 구별을 못하고 숨만 쳐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궁더런이가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 한올한올을 섬세하게 조각하는 질감 테크닉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말입니다. 롱, 미디움, 쇼트 길이에 따른 다양한 커트 형태와 이너 쉐입을 이해하고 질감 커트를 위한 구조와 테크닉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틴닝, 텐텐, 비드라이, 스트로크 가위 등 다양한 가위들의 활용법과 커트 스타일별 드라이 노하우까지 본인의 가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탑티어 강사님께 사사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질감 커트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과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달 아카데미에서는 어설픈 뜨내기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기를 강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교육받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제발요. 자신의 가치 성장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재테크가 어딨겠어요. 그쵸? 궁달 언니는 앞으로도 궁달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같이 외쳐볼까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안녕